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명절 선물 발송처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자사기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이 116만여 건, 청첩장과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이 27만여 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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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